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토마토 농사 몇 년 지으셨는지, 그리고 농사 지으시면서 가장 힘든 점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? 농사는 6년을 지었는데, 토마토 농사를 지으면 천고병이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. 천고병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. 천고병 때문에 농사를 거짓 포기한 상태로 그렇게 농사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. 농사 안 지으시려고 마음 먹었다고 하셨는데, 지금 제가 보니까 토마토 농사를 굉장히 잘 짓고 계시는 걸로 보이거든요. 토마토 농사 새로 짓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? 정암비 옆에서 나온 존니드를 쓰고 버튼은 이렇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. 저희 회사에서 나온 시제품 지금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데, 몇 년째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지요? 3년째 쓰고 있는데, 첫 회하고 둘째 회하고 요번째는 존니드 알을 썼거든요. 그런데 존니드 알이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올해 토마토를 몇 포기 혹시 심으셨나요? 6,700포기 심었습니다. 지금 천고병 때문에 피해 입은 피해 주스 혹시 아시는지요? 대략 한 20포기 정도. 20포기면 대략 한 0.5% 정도 제가 계산이 되는데요. 그러면 6,700포기 중에서 한 20포기 정도 피해를 받았다고 하시면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? 요번째는 효과라고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천고병에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는 저희 제품이 많이 도움이 되시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. 도움은 상당히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효과도 좋고요? 효과도 많이 좋은가요? 네, 좋습니다. 이것보다 더 이상 좋은 것은 없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